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퍼스타 훈이에요 저 보고 싶었죠? 저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냈으니 모두 고마운 줄 아세요 아시다시피 원래 스타일 삶은 피곤한 법이니까요 사람들이 제발 후발놈 좀 갖다 치우라던데요 조용히 해!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슈퍼스타를 사람들이 싫어할 리가 없잖아 그 말이 이 사실이라면 내가 지금 당장 팬티만 입고 악어랑 춤추러 간다 음? 음? 어?